새벽 눈 비비며 황매산 철죽을 만나러 갑니다. 앗불싸! 새벽에 얇은 서리가 내렸습니다. 여린 꽃봉오리가 살얼고 선홍꽃잎의 빛이 발해 최상의 철죽으로 치장하는데 방해를 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황매산 철죽을 합천쪽부터 감상하겠습니다. 감시초소 아래 누룩단 방향 능선과 모산재 방향 능선 사이에 있는 제3군락지 풍경입니다. 감시초소 아래 누룩단 방향 능선 장애지 에서 누룩던 방향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제1군낙지의 풍경입니다. 두 군낙지 사이에 있는 제2군낙지의 풍경입니다. 이제 산청쪽 풍경을 감상하겠습니다. 군낙지 아래쪽 풍경입니다. 돌팍샘 높이 정도의 중턱 풍경입니다. 돌팍샘 높이 정도의 중턱 풍경입니다. 산성이 있는 능선 쪽 풍경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